유리라는 소재를 주재료로 사용하고 있는데 흔하게 볼 수 있는 유리라는 소재를 주재료로 사용하고 있는데 여성처럼 강하지만 약하고 약하지만 강인한 그런 소재라고 생각해서 조금 더 가치있고 빛나게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 자신과 주변의 여성들, 친구들과 대화 속에서 사실 저는 많은 영감을 얻고 있습니다 일상적인 것에서 좀 특별한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작업들은 제가 여성이기 때문에 사실 여성들이 가장 행복할 수 있는 생각들과 그런 일상들이 무엇일까, 그걸 전달할 수 있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는 작업이 창업이든 아니면 순수한 성격을 띠든 저만의 소신과 시각을 가지고 전개해 나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겠죠 대화 Frwonho